단일 823 예심찾기 2023년 8월 12일 하나님 8월에 벌써 두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는 2주간의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일주일만 휴가를 내고 일주일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에 일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양산을 쏘고 외출을 하고 다녀왔는데도 햇빛이 너무 강하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배우자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느라 하나님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보면 많이 안쓰럽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